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토리 최적입니다. 시리즈로 제작되었던 공부의 본질적 접근 시작은 시리즈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2탄을 제작했습니다. 1탄이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였고요. 이제 개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선생님은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자마자 이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우리 피디님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새해 첫날에도 저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캐스트를 보고 개념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면 선생님이 1월 1일이든 아니면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상관없이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생님이 그런저런 이런 얘기 했어요. 공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솔직히 선생님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아니 그럼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게 진짜 본질적이지 않은 공부였나? 그런 의심이 들까봐 이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정했냐? 혹은 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정한 거냐? 한 번은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또 후속 영상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공부란 무엇인가 1탄 끝났고요. 이게 상당히 좀 길어가지고 아마도 영상 보는 친구들이 좀 지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번 개념이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도 그렇게 짧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만큼 전해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세 번째는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냥 쓰는 말이 돼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공부에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3탄에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가? 왜 2탄의 타이틀은 개념이란 무엇인가인가? 이유가 있겠죠.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해줘. 첫째도 개념, 둘째도 개념, 셋째도 개념 아 뭐 개념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선생님들마다 커리큘럼을 만드실 때도 기본 개념, 심화 개념 선생님은 기본 심화 개념을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고 심화 개념이면 뭔가 기본적인 거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심화 개념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이 느낌만 가지고도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개념에는 기본과 심화라는 거에 따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커리큘럼을 짤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 할 때도 개념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 개념은 6월 전에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선생님 저 문제풀이 전에 개념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개념, 개념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개념이 뭔가? 고민을 보셨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현장 강의 개강이 되어서 첫 수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첫날 첫 수업에서 선생님은 항상 개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제자들한테 질문을 해봐요. 딱히 정확한 정답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답을 못하는 걸 보면 혹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답을 하는 걸 보면 아 이건 학생들 탓이 아니구나.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이게 또 왜 그런 거냐면 각각의 과목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게 과목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서의 개념 그럼 수학에서의 개념은 뭐지?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건가? 혹은 어떤 개념의 그냥 뜻만 밝히는 건가? 아니면 한국사에서도 개념이 뭐냐? 그냥 어떤 사건, 인물 중심으로 그냥 뭔가를 외워나가는 것을 개념이라고 할 것인가? 지금 선생님은 일반사회라는 과목 있잖아요. 사회문화, 정치업업, 혹은 경제까지 이 과목에서 말하는 개념은 또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에 따라서 그 과목에서의 개념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고 덤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냥 다 개념. 개념은 뭐지? 그냥 암기하는 걸 다 개념이라고 하나? 뜻만 배우는 걸 개념이라고 하나? 여기에 대한 선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작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 없이 그냥 혼란스럽게 개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기에 되었다. 자,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 좋아. 내가 개념이 뭔지를 모르면 한번 사전에서 찾아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익혀보자. 그래서 용기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컨셉, 아이디어, 노션, 컨셉션 이렇게 부르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사물, 사건이나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사회문화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죠. 사회현상. 여기서 개념이 뭐냐. 또 찾아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집단별로 묶은 범주? 범주? 카테고리? 범주는 어떤 특징, 즉 속성을 따라서 집단화한 것이다. 계속 느낌이 없어. 우리가 관찰한 것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하고 거기에 이름 붙인 추상적인 용어. 요게 그나마 가장 쉬운 표현이 아닐까. 원래 가장 쉬운 표현은 요거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집단별로 묶은 범주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하니까 더 읽은 거죠. 마지막 3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느낌이 올지 모르겠지만 요게 선생님이 또 사회과, 사회교육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참고하는 거의 뭐 그냥 교과서, 교과서. 그냥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그 책에 사회과 교육이라는 이 책에 나와있는 것들을 좀 따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읽어도 여러분들은 잘 느낌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학술적인 용어만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개념,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말하는 개념과 좀 너무 괴리감이 커. 아, 저건 그냥 학자들이 쓰는 말이야. 저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적었죠. 개념의 개념도 어렵다. 유유. 자, 이제 요약하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뜻, 그리고 범주화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걸 묶을 수 있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추상적 관념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거나 사례들을 막 모아요. 사례를 모았을 때 이 사례를 전체 감쌀 수 있는 무언가 상위, 표현. 이걸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개념에 속성이라는 게 있어.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속성이다, 혹은 특성이다. 혹은 더 쉬운 말은 특징이죠. 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선생님은 예를 이제 들어드릴까 하는데요. 그 예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뭐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정치와 법,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두 과목에서 쓰는 개념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어, 선생님 저 정법 안 하는데? 3은 안 하는데? 저 과탐인데요. 아니면 저 세균인데요. 한지인데요. 하는 친구들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볼 테니 뭐야,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쭉 한번 끝까지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거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시 첫 번째,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 일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으로 물어보거든요. 학생들한테 현장 강의에서는 정당이 뭐야? 정당의 개념. 정당이 뭐야라고 하면 일단은 한 명, 두 명씩 물어보기 시작하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구체적인 정당의 이름을 댑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 지금 선생님이 물어본 건 정당의 개념이지 정당의 사례를 물어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정당의 사례들을 나열하는 것만 가지고는 정당의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아. 오히려 A정당, B정당, C정당 막 적어요. 어차피 이게 전부 다 정당의 사례면 이 각각의 정당들의 공통된 특징을 모아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볼게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줄여 적겠습니다. 국힘 더불어민주당 더민 정의당 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진보당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당들이 이건 사례들이니까 이 정당들의 공통된 특징을 위로 묶잖아요. 이렇게 위로 묶으면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건 한참 부족합니다. 역부족해요. 역부족. 이걸로 개념이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만약에 정법분보다 자 정당 배울게 그럼 선생님은 그냥 등록된 정당들만 이름만 알려주고 끝나면 되죠. 아 이런 것들은 정당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당 선생님이 영상 촬영 시작 전에 방금 확인했거든요.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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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을 다 외울 건가요? 여러분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정당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사례만으로는 역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이라고 하면 이 정당이 속할 수 있는 좀 더 큰 범위에 무언가 상위 개념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 집단 혹은 정치 참여 집단 이라고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건 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익 집단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치 집단의 세계를 배우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럼 정당은 이익 집단과도 좀 다르고 시민단체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A예요. 얘가 B입니다. 얘가 C입니다. 그럼 이제 공부할 때는 정당의 개념을 배울 때는 어차피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정치 집단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뭐 투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활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상위 개념이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럼 그거는 좀 나열하다 보면 정당의 특징이긴 한데 정당만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의 특징을 상위 개념으로 설명하면 얘네랑 구분이 안 돼. 사실은 구분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생님 있어요. 최적. 선생님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똘똘이거든요.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세퍼트였습니다. 세퍼트.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최적은 인간. 똘똘이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럼 선생님이 인간의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요. 인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그냥 인간은 그냥 동물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그냥 동물이야. 최적은 동물이야. 최적은 동물이야.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드디어 인간의 개념이 선명해지냐면 인간과 강아지를 나눌 수 있는 뭔가의 구분점까지 가셔야 돼요. 이런 글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념을 인간은 코로 숨쉬는 동물이다. 가운데 넣어볼게요. 인간은 코로 숨을 쉬는 동물이다. 즉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꾸민다고만 해서 이게 개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간만 코로 숨쉬는 게 아니잖아요. 똘똘이는 코로 안 쉽니까? 그래도 입으로도 쉬고 하는데 코와 입으로 숨을 쉬긴 하는데 그러면 인간만 코로 숨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보다 상위 개념이 동물인데 동물 밑에 인간을 수식하려면 인간 이 인간 아닌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무언가의 특징을 갖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간도 코로 숨쉬는데 그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다 넣지 않으면 우린 개념 공부가 되게 엉성해진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정당만이 갖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정권 획득을 추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넣는 순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권 획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정치집단 중에서 정당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와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차별화된 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합니다. 강의가 아니니까 다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공천한다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한다 아니면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한다 이런 기능들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쭉 판서에 나가면서 정당의 개념 즉 정당이 정당다워지도록 하는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까지 묶어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개념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정당이 있어 이익집단이 있어 시민단체가 있어요. 특징적인 걸 한번 나열을 해보자. 정당의 특징을 막 나열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원만 보세요. 이 원에 들어갈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원에 들어갈 것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야 이거 스몰 A에 들어가니 B에 들어가니 C에 들어가니 D에 들어가니 뭐 E에 들어가니 F에 들어가니 G에 들어가니 심지어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얘는 사회문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요건 좀 더 다른 속성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분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다. 그럼 선생님 사회집단이 사회집단으로서 남을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얘는 이런 식이에요. 이 개념과 요 개념은 어찌 보면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사회집단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막 나열하다 보면 막 나열을 해 하다 보면 사회 조직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딱 두 가지만 해볼게요. 학교가 여기 들어가 있어. 가족이 여기 들어가 있어. 공부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주면 됩니까? 뭐 한 번도 공부 안 해봤던 친구들 사회문화에 그냥 문외한인 친구들도 이 그림만 놓고 한번 해볼게요. 학교는 사회집단이면서 사회조직이다. 맞죠? 가족은 사회집단이긴 한데 사회조직은 아니다. 그럼 얘만 딱 놓고 가장 익숙한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두 집단 아닙니까? 가족 학교 선생님은 저 학교 끝나고 집에 가.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 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 여러분들은 분명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집단의 성격 때문에 뭔가의 관계가 달라져요. 확실하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일단 사회집단의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세 개예요. 지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 개고 여기 있는 사회조직은 사회집단인 걸 전제로 깔고 사회조직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특징들이 더 나열되기 때문에 좁아지는 거죠. 이게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1번, 2번, 3번 가진 그 집단들을 막 나열을 해. 그러니까 가족과 학교는 1번, 2번, 3번의 특징을 다 가져. 근데 학교는 4번, 5번, 6번까지도 갖춰야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가족은 1번, 2번, 3번의 조건만 갖추면 그냥 사회집단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4번, 5번, 6번의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혹은 그런 특성을 못 가졌기 때문에 사회조직으로 구분되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셔야죠. 사회집단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회집단의 개념은 1번, 2번, 3번의 특징만 충족하면 사회집단입니다. 그럼 사회조직이 되려면 이렇게 가셔야죠. 1번, 2번, 3번의 특징과 더불어서 4번, 5번, 6번의 특징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붙다 보니 전체 사회집단 범위에서 사회조직은 줄게 됩니다. 줄게 돼요. 살짝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도대체 1번, 2번, 3번이 뭐예요? 일단 2명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일정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세계가 빡 들어와. 그럼 당연히 사회집단이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도 1번, 2번, 3번을 충족하면서 4번 목표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더 공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위와 역할로 상당히 뚜렷해집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6번을 딱 붙이면 아 가족은요? 그냥 사회집단일 뿐 사회조직까지는 아니니까 가족에게는 4번, 5번, 6번이 꼭 필요하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거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이게 논리학에서 쓰는 건데 종개념과 유개념이란 개념이 있어. 이거를 지금 개념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낯설잖아요. 여러분들은 개념이라는 것만 들어봤지 도대체 종개념이 뭐냐 유개념은 뭐냐 가운데 끼어 있는 종차는 뭐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가 하위 개념이에요. 개념에도 되게 질서가 있거든요. 얘가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종차라고 하는 건 뭐냐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식어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정당은 정당이 다른 집단과 구분될 수 있는 즉 다른 집단 예를 들면 여기 정당이죠. 정당이 종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정당이 다른 종개념 이익집단과는 차이가 나도록 하는 그 종의 차이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좀 특유한 거 특유한 특징 이게 들어가 주면서 수식이 되면서 좁아져야 종개념의 정확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어려운데 어려우면 해볼까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막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 거미를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이 그림이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거미를 그려서 야 거미가 곤충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은 그냥 뭐 거미 곤충 아니야? 이런 친구도 있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아 선생님 거미는 곤충이 아니죠? 어 그래? 그럼 곤충이 왜 아닌데? 그때부터 개념으로 설명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 선생님 곤충이려면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지고 다리가 6개여야 되는데 당장 얘는 다리가 8개니까 6개라는 그 특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몰라요 여러분이 곤충 그러면 그냥 느낌이 그냥 벌레? 이런 느낌? 혹은 뭐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면 야 곤충이 뭐야? 어 징그러운 거요. 다리 많은 거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그건 개념이 아니죠. 다리가 많은 동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곤충이 뭐야? 다리 많은 동물 어우 진해도 곤충이겠네. 그 다음 많다는 것이 뭔가 뚜렷하지 않죠. 다리가 많은 몇 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특징만으로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는 아주 정교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 정교한 공부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알려준 걸 그걸 여러분이 완전하게 체화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헷갈려. 아 이게 다리가 6개였나? 8개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에 넣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개념이 설계되어 있으면 그 개념에 넣어서 들어가야 그 개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은 사회집단이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조직이냐? 아닙니다. 왜냐? 라고 하면 이제부터 그냥 느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들로 설명을 해주면서 사회집단의 1번, 2번, 3번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사회조직의 4번, 5번, 6번 특징은 못 갖기 때문에 가족은 사회집단이지만 사회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공부가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종개념 사회조직은 사회조직은 어떤 사회집단이냐? 자, 보시면 이미 사회집단 안에 사회조직이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회조직을 사회조직답게 만드는 게 4번, 5번, 6번이란 말이에요. 1번, 2번, 3번을 써버리면 다른 사회집단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차는 4번, 5번, 6번이 들어가면 아, 사회조직은 사회집단 중에서 4번, 5번, 6번의 특징까지 갖춘 집단을 사회조직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번, 5번, 6번을 아셔야 됩니다.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공부는요 이 공부는 지금 공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개념 그리고 이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혼자 스스로 챙긴다기보다는 어떤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거는 지금 왜 보여드리는 거냐 만점학습법이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선생님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법, 사회문화 1강에서 1강에서 다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한번 지금 같이 보자는 건데 개념은 특공대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사회과학에서의 개념 혹은 사전적 의미로서의 개념 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선생님이 최적의 말투로 바꾼 거거든요. 자 개념은 뭐냐 특징이다. 특징, 특성 혹은 속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면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하나만 내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하나만 안 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나 사문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나만 띵 하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정말 있을까 없진 않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1번부터 5번까지 밑에 선지나 보기를 보시면 다른 개념과의 비교가 분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적에 한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학생들을 지켜봐온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어떤 친구는 좀 성적이 더딜까 이걸 분석했을 때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요. 자 결국 대립을 시켜서 이건 비교하는 뜻이에요. 비교 비교를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상대적 비교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여는 것까지 결국 두 개를 놓고 해볼게요. A와 달리 B는 A는 아니고 B는 맞고 A는 B와 달리 이렇게 근데 여기 밑에 거 보세요.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근데 B의 특징이라고만 물어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만 적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A의 특징 B의 특징 A입니다. B입니다. 스몰 A A만의 특징 스몰 B B만의 특징 C A와 B의 공통된 특징 그럼 만약에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은 스몰 B만 남기시면 되고 B의 특징이라고 물어보면 스몰 C까지 같이 답하셔야 돼요. 요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개념 공부가 아주 잘 된 친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뭐 강의를 듣고 아 저게 저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한 뭐 다양한 사례들을 익히면 내가 그냥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약간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이제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이게 계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약간 좀 더 큰 욕심이 있다면 더 큰 욕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냥 우리 제자들이 시험 치를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갔어 혹은 진짜 뭐 사범대에 진학을 해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면서 자기가 과외를 해 과외하면서 돈 버는 친구들 나중에 보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배우는 거 말고 분명 선생님이 이 공부에 대한 본질적 접근 1탄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장 고약한 제자는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제자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뭔가 딱 느끼고 어 나도 이렇게 앞으로 공부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이제 좀 전파해 주세요. 그게 뭐 과외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옆에 공부하는 친구가 이런 내용들 모르고 그냥 혼자 헤매고 있다면 야 개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걸 전파하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하면서 이게 다져지는 거거든요. 자 개념은 그냥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꼭 비교해 봐봐. 그래서 A와 B 모두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A보다 B가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A는 B보다 해서 결국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특징이라면서요. 그렇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시험에 내요. 자 결국 진짜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최근 수능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걸 풀겠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걸 개념 문제라고 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2024학년 대수능 정법 1번 문제.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두면 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틀이 잡힐까 봐 소개하는 거니까 보세요.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갑과 을의 관점 모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갑에게 맞는 건가? 을에게 맞는 건가? 이제 세 번째부터 보시면 갑과 달리 을은이니까 갑과 달리 을은 즉 3번이 맞다면 이런 관계성을 보여야 되고요. 을과 달리 갑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어떻게 물어봐요? 갑과 을 모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만 그러냐? 아니래니까요. 볼까요? 얘는 사회문화 1번이거든요. 사회문화 1번에서는 대놓고 써놨어요. 특징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ㄱ, ㄴ, ㄷ, ㄹ, ㄹ의 특징만 물어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되냐면 ㄱ과 같은 현상은 ㄴ과 같은 현상과 달리 아니면 뭐 ㄷ과 ㄹ 현상은 모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출제했던 것들이 또 그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부 다 개념 문제겠죠. 일반적인 특징. 뿐만 아니라 이번엔 정법. 2번 문제인데 똑같아. 보세요.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A와 달리 B는 B와 달리 A는 A와 B 모두.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 선생님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최소한 두 개념을 계속 비교하면서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난 겁니까? 아니죠. 얘는 사회문화인데요. 보세요. 똑같아. A는 B와 달리 B는 C와 달리 C는 A에 비해. 어? 아, 이젠 드디어 상대적인 비교도 있구나. 여기 있는 건 O, X로 빡치는 게 아니고요. C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이런 식이겠죠. 부등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아는 친구들 알 텐데 선생님이 대놓고 스킬러란 이름을 딱 붙여서 이게 무슨 뭐 킬러를 뭐 극복하기 위한 스킬 해가지고 뭐 킬러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함정과 애매함을 극복하겠다. 여러분 오개념은요. 아닌 걸 맞다고 하거나 맞은 걸 아닌 거라고 하는 게 오개념이에요. 오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뜻이죠. 오개념. 잘못된 개념. A에 해당하는 건데 누가 이게 또 아니래요. 이게 오개념입니다. A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맞대는 거예요. 혹은 A가 B보다 큰 특징을 누가 A보다 B가 크대요. 이런 건 전부 다 오개념이죠. 오개념. 그게 아니고 이런 오개념은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최적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맥락은요. 오개념이 없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명한 개념. 선명하고 뚜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겠다. 그래서 OX를 치거나 부등호를 다 열어버립니다. 그게 선생님의 개념 강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절대 헷갈림이 없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면서 OX를 치거나 부등호를 열어버리죠. 이게 지금 정답률이 반토막인 거예요. 반토막. 그러니까 쉬운 건 되게 쉽지만 어려운 건 이렇게 막 3개, 4개 붙여먹어? 붙여먹어? 이렇게 A와 B, B와 C 3개가 되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까 2개짜리는 되게 쉽게 하는데 또 보여드리죠. 이제는 또 4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도 4명 중에 1명이 틀립니다. 보세요. 똑같잖아. A는 B와 달리, B는 C와 달리, C는 A와 달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전부 다 OX 치는 거예요. 보세요. ABC라는 게 있어. 개념이 ABC가 있는데 어떤 특징을 설명을 했어. 근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특징 1번은 특징 2번은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특징 1번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죠. 둘 다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G라는 특징으로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구분할 수 없죠. 왜? 셋 모두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구분할 수 있다 없다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 영상을 들었다면 종차 물어보는 거예요. 종차. 구분할 수 있겠냐. 이 특징 가지고. ABC의 주장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념 용어든 간에 이거로 ABC를 가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수능의 출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그냥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저 뜻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계속 OX를 치기는 작업을 해달라. 똑같지 않아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냐. 보시면 만약에 특징 1번으로 B와 C는 구분할 수 있죠. 응답이 다르니까. 특징 2번으로도 B와 C를 구분할 수 있죠. 특징 2번으로 AB 구분할 수 있죠. 만약에 특징 3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번엔 특징 3번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응답이 같으면 구분할 수 없다. 응답이 같으면 O든 X든 간에 응답이 같으면 구분할 수 없다는 건 또 보세요. 이거 전부 다 OX 치는 거예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자 결국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너무 또 길어지면 여러분 어 부담스럽다 이럴까봐. 그래서 개념은요.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번 공부를 했어. 그래서 정당의 특징이 만약에 10개다라고 하면 그중에 배우긴 10개를 배웠는데 정작 기억나는 게 한 3, 4개밖에 없어. 그럼 거기다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개념은 쌓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뭔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그러면 개념 다 끝내고 문제를 풀게요. 어 그렇게 해야지 뭐 라고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그게 그 말인가 개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직 문제 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지고 그 다음 문제 풀겠다는 뜻이야. 네 선생님. 왜? 왜? 라고 물어보면 아 지금 제가 아직 개념이 엉성하니까 문제를 풀면 틀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개념 보고 올게요. 문제를 풀어봐야 알죠. 문제를 풀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엉성할 것 같으니까 라는 말은 문제를 풀어봐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개념 한 번쯤 돌면 그냥 바로 문제 푸세요. 어 선생님 많이 틀리는데 에이 많이 틀리면 아 내가 아직 이게 개념이 엉성한 거구나 를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그때 가서 부족한 걸 보완하고 오세요. 아니면 꿀팁 개념 한 바퀴를 돌았어. 해당되는 문제가 열 문제가 있어.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열 문제를 다 풀고 채점해. 다섯 개를 틀렸네? 아 나 아직도 개념이 안 돼있나 봐.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 풀어. 채점해. 틀렸어. 다시 봐. 혹은 해설지 읽어. 두 번째 거 풀어. 또 틀렸어. 또 봐. 그러다 보면 뒤에 가면 계속 맞춰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파트의 이 문제는요. 문제를 다 풀고 채점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에 겁먹는 거지. 그냥 하나만 풀어봐요. 두세 개 풀어봐요. 다 털리면 어 잠깐만 나 아직 개념이 안 돼있구나.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보고 오는 것도 방법이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다져지는 과정도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제발 개념 끝내고 문제를 푼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한 번 정도 개념을 배웠다면 바로 그냥 도전하세요. 문제는 틀려봐도 괜찮습니다. 수능이 아닌데 수능이면 틀리면 안 되지만 그 다음 개념은 휘발돼. 어떤 느낌이냐. 밑 빠진 독의 물붙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장독대 밑이 이렇게 빠져있어. 여기가 이제 금이가 있어. 그러니까 물을 채우면 계속 질질 새해. 그게 바로 개념의 휘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보단 더 빠른 속도로 물을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이 밑 빠진 독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 누군가는 기초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물바가지 넣는 순간 다 까먹어.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은 어... 잘 안 까먹어. 그럼 그 두 친구의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반복 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까먹는다. 바로바로 까먹는다. 그럼 바로바로 복습하세요. 선생님 저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쭉 기억나요. 그러면 그냥 반복 주기를 한 일주일로 잡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수능 날까지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개념 공부를 끝낼 수 없어요. 여러분. 왜요 선생님? 아 그렇죠. 수능에 필요한 개념 공부는 끝나죠. 당연히.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즉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뭐 한 1년 공부했는데 대학 가서 얘기입니다. 1년 공부했는데 계속 신조어들이 나와.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그걸 생산해내는 게 직업이신 분들이에요. 기존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 개념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개념이 만들어지면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개념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에 필요한 개념은 당연히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얄팍한 찢기식 학습이 아니라 진정한 개념 학습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충 뭐 좀 좀 어렴풋한 그런 감 이거 말고 확실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까지의 개념의 선명함.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다.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까지 왔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제 마음에 속이 좀 편해지는데 최적이라는 사람이 뭐 선생님이 1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라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처음에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가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잘했다고 저런 영상을 찍어? 그렇죠. 그 말은 선생님이 공감을 해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공부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 아니라고 선생님 그래도 공부를 좀 아이 그래요. 선생님 공부를 아주 못하지도 않았지만 엄청 막 어디 가서 공부 좀 한 사람이야 이 정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나아요. 아 맞아요.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낫다고요. 왜냐 지금 선생님은 금방금방 까먹어. 하도 오랫동안 강의 왔던 거니까 지금 사회문화와 정치협업에서 그냥 개념 전문가 어 최적의 개념을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아주 총명하지 않습니까? 어? 그럼 그때 길만 잘 잡아주고 제시를 잘해주면 여러분이 금방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처럼 막 지식을 흡수하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잘못된 개념 학습법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일 뿐 그래서 이 영상을 계기로 아 내가 저 사람이 진짜 개념에 대한 전문가고 저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가 보면 내가 흡수력은 좋으니까 방향만 세팅이 잘 돼 있다면 나 정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확실해요. 특히나 첫 공부는 더더욱 그래요. 독학이나 자습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랑 비슷하냐면 기타 칠 때 기타로 기타도 그냥 독학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부활의 김태원 씨 아세요?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부활의 김태원 씨가 작곡에만 능한 게 아니라 진짜 기타를 되게 서정적으로 잘 치시죠. 근데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 당시에는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음악을 들어. 저 소리가 날 때까지 쳐요.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쳐보고 다음 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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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연결해. 그러면 멜로디밖에 안 나와. 코드가 안 나와. 그러니까 화음이 안 나오고 그냥 멜로디 음음 높낮이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 화음을 맞춰나가. 한 곡 들을 때 한 곡을 카피한다. 한 곡을 딴다. 한 곡을 연주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6개월 동안 땄대잖아요. 6개월 동안. 그때 만약에 그 음악을 아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한번 쳐봐. 라고 미리 알려줬으면 6개월이 걸리겠습니까? 한 달이면 됐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 들으라고 강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개념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또 메가스터디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번 좀 따라가보세요. 그러면 아 저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개념이 뭐라고요? 개념? 어? 선생님 까먹었어요. 개념 특징? 아 그 말씀은 안 드렸군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냥 특공대라고 하시면 돼요. 개념 특공대. 왜? 개념은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상대적 비교. 대립항이니까 그 앞글자 따서 개념 특공대라고 하시면 특징, 공통점, 차이점 대립항 대비시켜봐야 돼. 비교시켜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념 문제야.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할 때 끊임없이 어쨌거나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거나 부등호를 열거나 OX를 치거나 어 하나로만 그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 말고 사례만 드립다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문제만 또 무식하게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오답 정리할 때도 보시면 만약에 이걸 문제를 맞췄어. 맞췄지만 선명하지 않은 어떤 선지가 있다 그러면 어 이 선지가 선명해질 때까지 다시 한번 보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바로 개념 공부가 됩니다. 아 좋네요. 혼자 선생님 혼자 뭐 좋다고 왜 좋다고 한 거냐면 1월 1일 날 선생님도 쉬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쉬지 않고 나와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한 충분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또 이 공부에 대한 본질적 접근 이 2탄까지 들었으면 혹은 1탄 아직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잊혀지는 영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3탄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이 메타인지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가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게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솔직해진다 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고 하고 아는 건 아는 거라고 하고 근데 막상 수험생이 되다 보면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잘 모르는데도 안다고 말하고 싶고요.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너 이거 잘 모르겠지? 라고 물어보면 그 말을 되게 자존심 상한 것으로 받아들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리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은데 모른다고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솔직해져야 되고 아주 개방적인 태도가 되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다고 말을 하려면 자기가 어디까지는 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선명한 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3탄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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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